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저자 문수빈 작가입니다. 금은보화 금고 열쇠 작가 문수빈 작가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넘는 것 같은데 늦은 시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오늘은 사스승가총림님과 리슨님의 유튜브 알고리즘 탭댄스 pdf 오늘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12시까지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1만 명 목표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누구나가 유튜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올해 56살이 되었거든요. 제가 1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훌륭한 훌륭한 김미경 강사인처럼 김미경 강사인처럼 젊은이들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줄 수 있는 훌륭한 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스피치의 실력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썸네일이라는 것을 할 줄 몰라가지고 썸네일 자체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영상 300개를 올렸거든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을 모르다 보니까 1년이 지났지만 군옥자님은 100명 남짓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1년 2월 5일 오늘 1만명의 목표를 가지고 자스성과 청년님과 리스님의 유튜브 알고리즘 탭댄스 PDF를 기초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만명 도전합니다. 1만명 올해 안에 꼭 도전해서 완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냈잖아요. 저는 올해 56세인데 55년을 36년간의 직장생활로 열심히 살아냈고 또 여러분 역시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열심히 살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낸 지금까지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잘했던 일, 자기가 잘못했던 일,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들, 아픈 경험들, 시련들, 짝사랑, 러브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낸 인생이야기를 유튜브에 동영상 촬영, 누구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찍어서 썸네일을 할 줄 몰라도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 그게 유튜브가 된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가족들 모두 유튜브가 되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많은 지식과 경험,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 지혜와 경험이 우리는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내가 내 혼자만 딱 끌어안고 그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나이 들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또 어떤 교통사로우를 인해서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그 귀하고 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알아낸 그 한금 지식과 한금 지혜를 가지고 그냥 후련히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무책임한 인생을 살다가 가지 말고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리고 누구나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줌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아픈 사연, 그리고 내가 착오했던 욕심들 때문에 보통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실패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많은 착오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지혜, 삶의 원리와 비법을 꼭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든 책이든 블로그든 SNS,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트든 뭐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나를 세상에 알리셔서 나도 유튜브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시기 바랍니다.